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넘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표를 다룰 준비가 됐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가 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1억 권의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면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죠 상상력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표를 만들 건데요 이걸 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SQL 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게 될 건데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에서 첫 번째, Structured 라고 하는 것은 이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표의 형식으로 정리 정보를 잘 정리 정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표를 작성하는 것,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을 좀 유식하게 구조화 되었다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Structured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Query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게 데이터를 넣어줘 또 읽어줘, 그리고 수정해줘, 삭제해줘, 스키마를 만들어줘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게 뭔가를 요청한다 질의한다 라는 뜻에서 Query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Language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게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약속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만 알아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SQL 이라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SQL 이라는 컴퓨터 언어의 두 가지 특징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SQL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어떤 컴퓨터 언어보다도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언어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HTML,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언어 그리고 또 하나가 SQL 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중요해요 이 SQL 이라는 컴퓨터 언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표준화까지 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적인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SQL을 통해서 동작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도 여러분도 모르게 이 SQL 이라는 것에 의해서 수많은 정보 서비스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SQL은 쉽고 중요하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컴퓨터 언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SQL 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런 용어를 쓸 건데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표를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하고 저는 아마도 지금부터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x축과 y축으로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축을 보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row 또는 record 한국어로는 행이라고 합니다 mysql에서는 row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행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로는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테이블에는 몇 개의 행이 있나요? 두 개 그렇죠? mysql가 oracle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행이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데이터가 두 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수직으로 보면 저기 있는 수직으로 된 그 칸 하나,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lumn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테이블에서 column이 몇 개가 있나요? 네 개 id라는 column, title, description, created 이라고 하는 column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column을 얘기할 때는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row를 얘기하면 데이터 하나, 하나 데이터 자체, 그리고 column은 데이터의 구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sql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sql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인 테이블의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방법들을 쭉 살펴볼 건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